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현 시점 옆 나라에서는 코끼리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 총재를 지냈던 리후이 씨는 코끼리 19가 더욱 활개할수록 위안화 CBDC 발행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리후이 씨는 인민은행은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이미 해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대해 위채페이나 알리페이 등의 시스템이 중국 내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의 채널을 모두 관장하는 시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리후이 씨의 이런 발언이 중국 내에서 코끼리 19가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는데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이 질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권 지폐를 소독하고 밀봉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한 뒤 다시 유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염 심각 수준에 따라서 7에서 14일 정도 보관한 다음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민감할 수 있겠죠. 실제로 현재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래된 지폐를 소독하거나 폐기하고 또 새 지폐를 대량으로 투입한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 정부의 제재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대부분 실제로 지폐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폐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는 위아나 CBDC의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게 리후이시의 설명인데요. 이 리후이시는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민은행 총재를 지냈고 현재 국영 인터넷 금융협회 블록체인 부문 수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어쩌다 보니 지금 분위기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현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위아나 CBDC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세상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사회에서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한 여러 기술들, 금융들 또는 이에 기반이 될 수 있는 현상인 토크나이제이션이 생활 속에 스며들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CBDC 발행일 것입니다. CBDC가 빠르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에 더욱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